자, 주먹주먹. 자, 그럼 법의관 말고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발을 딜 수 없는 곳. 특수부검심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특수부검 없는 거 맞지? 예, 확인했습니다. 야, 뭐야.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아니, 저 죄송합니다. 야, 타액 다 묻잖아, 지금. 마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거 족발 아니야? 야, 무슨 족발을 부검하냐. 근데 저거 이거 소골이 아니야? 저기 이건 돼지경골, 비골, 족골, 족근골이고요. 부검하는 거 아니에요. 야, 백선생, 대퇴골에 또 구멍 뚫고 있는 거야? 백선생? 대박! 저 아저씨가 오만상 부검했대. 진짜? 대박, 똑같다. 오만상은 대퇴골, DNA, 본인 확인. 그러나 사인 규명에는 실패. 네, 도대체 언제쪽 오만상이냐? 교통사고 시친 대퇴골에서 오만상 본인 DNA 나왔고 1년 전에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에이, 개뻥.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아저씨, 아직 그 사람 안 죽었죠? 네? 아, 국가수 나을 거 아니에요. 울 아빠 말이 오만상 살아있을 거라던데? 검찰하고 국가사고. 짜고 치고 슈왕거라면서요. 대국민 사기금. 대박 소름. 우와, 이거 완전 소장가 표정 쩐다. 나도, 나도, 나도. 야, 니들 뭐 지금 뭐 관광 왔어? 어? 놀러 왔니? 쌤, 아직 애들인데. 나가, 전부. 저기, 견학 끝나셨으면은 그만 나가주실래요? 아휴, 저 아저씨. 1년 만에 얼굴 확 쌓았다.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예, 선생님. 여러분, 그건요, 작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만상 사건에 집착을 하셨기 때문에 다크서클 침창이 피부네 수분 소식이... 야, 백 선생 애들 놀래잖아. 야, 장뚱. 도대체 왜 저런다니, 쟤? 왜 오만상 얘기 꺼내가지고... 나가, 전부! 메모를 해, 빨리. 예, 예, 자, 자. 가자, 가자. 어... 쌤, 근데 이런다고 구멍 뚫은 도구가 차야 될까요? 뭐, 사람표, 돼지표, 소뼈. 일도랑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몰랐네, 내가. 응? 니 뒤택 오라고 골반뼈 좀 기증해. 야, 톱 갖고 와. 죄송합니다. 다시 뜯을게요. 타행 묻잖아! 네, 죄송합니다. 오른나 투자 인세 안에서 감사합니다.